자, 오늘은 주말동안 있었던 일들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시간이에요. 다들 멋지게 그려보세요. 네! 나 가족들이랑 놀이동산 갔다 온 거 그려야겠다. 나비! 원산 위에 올라서서 다 그렸다. 완벽해. 아, 목마르다. 물 마셔야지. 뭐야, 내 그림. 이게 뭐야. 내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 있잖아. 여기 어디야? 여기 어디야?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아, 플레이는 소리 진짜 재밌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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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울다가. 아, 울다가 탈에 걸리겠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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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진짜 재밌었다. 그러게. 왜? 좋아 있어서 더 즐거웠던 것 같아 아니 뭐야 나도 너랑 있어서 좋았어 조희야 내가 널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너 나의 반려자가 들어주겠니? 뭐야 왜 이래 아 어디 갔지? 아 어디 간 거야? 아 내 팝인 어디 간 거야? 아 나 진짜 지금 만지고 싶은데 저기 테이블 밑에서 한번 봐봐 저기 밑에 들어간 거 아니야? 없어 진짜 어디 간 거야 야 너 아무데나 놔서 엄마가 버린 거 아니야? 뭐? 안돼 엄마 혹시 내 팝인 버렸어? 팝인? 그거 버리면 너 난리 나잖아 엄마는 손도 안 댔어 아 그럼 어디 간 거야 아니 팝에서 발이 달렸나 귀신이 고칼로리네 하하하하 오 흐흐흐흐 아 유아 우리 조이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드디어 정신 차렸네 나도 이제 다 컸는데 공부는 알아서 해야지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 그래 공부 잘하니까 우리 조이 너무 예쁘다 엄마가 과일이라도 깎아줄까? 아니야 엄마 괜찮아 알았어 힘들면 좀 쉬엄쉬엄 해 쉬엄쉬엄?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쉬엄지잖아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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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싫어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안녕 플레이 엔조이 함께 즐겨요 렛츠 고 노래해요 라랄랄라 춤을 춰요 지금부터 시작이야 주문을 외워 주문을 외워 렛츠 고